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집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믄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참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혁교단 총회 모임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영적 재창조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원니스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참된 일꾼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집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집분을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오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이 이 그리스오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오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오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오의 빛이라는 것은 창조의 빛 또 우리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남 말씀에 강남에서 이 노마서 13장 12절 말씀 오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창조의 빛 또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오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발걸음마다 이 그리스오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빛이란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오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혼동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빛이 우리와 현장에 비춰지면 영적으로 혼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리가 되어지냐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정리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마늄엘인 것입니다 또한 인마늄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주인 되어지면 공허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면 흑암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신앙이 벌어지고 오직 믿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이란 것은 2사여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빛이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사여서 60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강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나라들이 왕들이 내게 나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힘이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나라들에게 왕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의 왕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영원한 생명 대신은 그리스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재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와 부안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갇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건세를 누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에는 제일 문제 속에서 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나라의 영적 대물림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인 대물림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수대들에게 전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이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노인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여 수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장 먼저는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계 3장 문제인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길로 오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로 되심을 이 복음을 전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했으면 그 다음에 권하는 사역입니다 권하는 것은 조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세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간표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새가족과 연약한 자와 시험에 빠진 자들이 이 빠진 자들에게 이같이 권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안에서 또 현장 속에서 혹시나 낙심되어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연락하셔서 힘을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권했으면 그 다음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예배와 훈련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지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저희 교구 우리 중직자들 분들과 또 새가족들과 함께 우리 1차 합석을 방장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차 합석이 6번째 가는 합석이었는데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로 또 각인되어지고 또 뿌리내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방에서 포럼을 인도한 후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날 들은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제가 합석 때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빨리 우리 대교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또 우리 필리핀의 우리 마카티와 나구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훈련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르치는 이 사역인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완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제자를 말하면서 또 전도운동을 하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위로와 살리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권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숙하고 또 전도운동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벌써 9월 중순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한지 또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청지기 집분을 잘 감당하고 있겠지요 오늘 이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여 수고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남은 3개월도 내 힘으로 집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또 가르치는 이 사육을 통하여서 완전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